밀키야 엄마가 어디다 찾아봐라 야 야야야야야야 밀키야 밀키야 알았어 밀키야 산책할까? 밀키 산책할까? 얘네가 오늘 죽었어 기다려 자 밀키 밀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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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 번으로 될 리가 있냐 그치? 응? 밀키 산책가자 산책가자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직은 멀쩡하네 밀키야 그치? 아직은 괜찮지? 밀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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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나갔다 온 거 맞냐고 밀키야 밀키야 산책가까 알았어 알았어 짱 밀키야 밀키야 해가 불구하고 접수로 ière 아이악 옆집에 버려 응? 응 그래 알았다 응 너무 귀여워 살짝 깎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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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일키야 나아야 몰라 몰라 일키야 산책 갈까 일키갈까 일키는 뭐야 가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은혜 혹 은혜 은혜 또 은혜 은혜 음 엄청 유부로 빗겨놨는데 겨울에 했으면 우리가 무조건 졌을텐데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깎아 먹자 먹어 아, 이거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즐거운 고양이, 대응과의 노조 생치고 같진 놈들 일키야 산책 가 또 갈 수 있어? 아, 또 갈 수 있어? 야, 너네 안 힘들어? 아니, 뭐 이런 곳들이 다 있어, 진짜 일키야 산책 가 가 갈 거야? 갈 거야? 가자 그래 어, 밀키 핸디미는 지금 아직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어, 밀키 자꾸 뒤쳐져 어, 밀키 선수 뒤쳐집니다, 지금 어, 뛸 수 있어, 지금 어, 뛸 수 있어, 지금 아, 지금 물을 끓는 거야, 지금 어, 너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물을 이게 먹는 거야, 흘리는 거야 아니, 물을 뭐 that 이거 누구 보고 청소 하라고 오빠, 이거 누구 보고 청소하라고 열대 자, 다행히 갈래 일찍을 해서 일찍이 오늘 일찍을 할 수 있어요 일찍이 오늘 일찍 왔어요 일찍은 오늘 일찍의 날이 많고 산책할까? 아, 갈 수 있어 아직? 어... 그래 가자 야..아침부터 지금 뭐하는 거야 이제 밀키야, 산책 간다 산책 간다 왜 안 갈라 그래? 야 너 솔직히 말이 힘들지 밀키? 햇님이보다 자꾸 뒤쳐진다 너 오줌도 귀엽긴 하네 가라니까 가자 가라고 가자 밀키야 너 너무 느려졌어 밀키야 밀키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거야? 밀키 밀키 집에 갈 거야? 어떡해 어디 갈 거야 네가 정해 어디로 갈 거야 밀키야 아 이거 너무 무거워 한 번에 가네 지도 힘들겠지 산책 가자 왜 뒷걸이 치고 도망가 야 야 산책 가자고 밀키야 야 안 갈 거야? 야 어떻게 갈 거야 이거 산책 안 가?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아이고 우리 애님이 갈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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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야 너 안 힘들어? 아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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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니야 아이고 안 될까 분명히 나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나르왈의 플래그십 신형 모델인 프레어 X 울트라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르왈은 자동 물걸레 세척 기술이나 직배수 모듈 등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브랜드인 만큼 이번 제품에서도 타 브랜드에는 없는 신기술을 많이 탑재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제로 탱글 롤러 브러쉬였거든요 이게 브러쉬 양 끝을 모발이 엉키지 않도록 설계해서 다견 다묘 가정인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해도 아이들 털이 전혀 엉키지 않더라고요 물론 흡입력도 8200파스칼로 고양이 모래나 아이들 사료도 남김없이 청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 능력도 역시 최고였는데요 강력한 물리력과 회전력의 관건인 물걸레 청소 능력도 타 브랜드의 신제품보다 훨씬 좋은 스펙 덕분에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 원형에 가까운 삼각형 패드를 개발해서 원형 패드로 청소할 게 생길 수밖에 없는 미세한 틈도차 보완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올인원 스테이션의 능력 역시 훌륭했는데요 물걸레를 세척할 때 자동으로 세제를 추가해줘서 보다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었고 40도의 열풍 건조로 고르게 물걸레를 건조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자동 직배수 키트를 전문 기사님이 직접 설치해 주시는데요 덕분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고 오수와 청소를 매번 관리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청소가 가능해졌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프레오 X 울트라 제품은 정말 완성형 올인원 로봇 청소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